와 진짜!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주변으로 너무 학생들 많아가지고 우리 좀 이쪽부터 가서 인사를 좀 해볼까요? 좋아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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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로윈! 할로윈이구나 잘 보여요? 저희 가오나씨도 있어요 안녕! 이쪽으로 좀 인사를 해보시다 잘 보여요? 와 여러분 잘 보여요? 뒤에까지 잘 보여요? 안녕! 여러분 계속 안전하게 봐주셔야 해요 알겠죠? 조심해요! 와 저쪽 끝까지 계세요 안녕! 안녕! 근데 방금 덤디덤디 부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여기 네버랜드가 정말 많은가봐요 맞아요? 네버봉도 있더라고요 네버랜드 아니었어요? 잠깐만 잠깐만 맞아아 여기 네버랜드 소리질려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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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tiliz 다 아니야 다 아니야? 진짜 여기 제가 얼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죠?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네버랜드 소리 질러!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곡이 뭐게? 턴바이? 마이팬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 턴바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땡이야! 이번에는 약간 좀 힙합이에요 정말 네 바로 마이팩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네버랜드는 아실텐데 사실 제가 마지막 사비에 마이크를 넘겨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? 있죠 네버랜드세요 연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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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내가 그러면 갑자기 가서 한 명한테 넘겨 부를 수 있어? 할 수 있지? 이거? 여러분 약속이에요 할 수 있지?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근데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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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앞에 미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마이팬 확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이팬 즐길 준비 됐죠? 예이 네 그러면 바로 자기 자리 가서 가볼게요 렛츠고! 컨센트 한번 참 Stallee 공격 제일 좋아요 오케이 와 진짜 대박이에요 깜짝 놀랐어 왜요 왜요? 수연이 어디지? 아니 방금 제가 랩한거 아니에요 진짜요? 방금 제가 랩한게 아니라 여기 누구에요? 여기 방금 랩한 사람 누구에요? 아 진짜요? 영상 크게 했어 영상 올려주세요 알겠죠? 잘한다 오케이 정말 와 인정합니다 인정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아 잘해 아니 아까 사실 저희가 차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잘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한 곡 남았습니다 아쉽죠? 너무 저도 아쉬운데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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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? 좋았어요? 저희도 여기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랩을 보여주셨잖아요 내년에 오게 된다면 정말 더 어려운 노래를 가지고가세요 네 어 춤춘다고요? 좋아 좋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준비할게요 진짜?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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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웡 우와 너무 ¿워워워워워н워워우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와워워워 şul 여러분! 뭐하겠어요? 우리가 뭐하게요? 여러분 이거는 세찬 가능한가? 아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? 그러니까 자 해볼게요 아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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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안했죠? 뒤에 안했죠 여러분? 야! 왜 안했어? 이렇게 하면 저희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여러분 여러분! 여러분! 각자 자리에서 좀 잘 봐봐요 나 다 본다 스트레스 다 풀러야 돼요 해볼게요 다시 자! 5,6,7,8 Yeah! We love you! 잘했어! Let's go! 고마워!